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황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구요. 제 채널은 예능일링 종합엔터테임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구요. 주식은 참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The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 am not a financial adviso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미국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10월 7일 4시 31분 정도 됐구요. 지금 한국은 10월 8일 화요일 아침 5시 31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시 31분쯤 됐겠네요. 오늘 뉴욕은 날씨가 좀 흐렸죠. 약간 해가 나오기도 했는데 73도였습니다. 24도 정도까지 올라간 날이었구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오늘 미국장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비누오프 고용 나오고 약간 경계의 목소리를 얘기 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오늘 일단은 다우가 4만 천, 954.24로 0.94% 하락했구요. 계속해서 우호하향하는 장을 보여줬습니다. S&P500도 5,695.94로 5,700선이 무너졌죠. 0,9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5,690 정도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켜줬습니다. 나스닥은 17,923.90으로 1,18% 정도 하락을 했구요. 계속해서 우호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000선이 좀 무너졌고 나스닥 100은 이제 2만선이 무너졌죠. 러셀 2000은 2,193.09이 0,8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200선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간 거를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S&P500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 5일동안 0,37%가 하락했는데요. 금요일날 올라갔던 게 이제 다 반납이 좀 된 그런 상황이죠. 다시 지난주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포지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빅스가 20 이상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22.64로 17.86%나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약간 좀 20미터 더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오늘 2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시장의 공포감이 조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금 공포감도 심하고 떨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중동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진 않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수장을 사살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한데 중동쪽 긴장감이 아직은 조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렌트위가 오늘 81.02로 3.81%나 올라갔고요. 웨스텍서스 오일 77.28로 3.90%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지난주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랑 실업률까지 잘 나오는 바람에 오늘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물도 4.03으로 5BP 정도 더 올랐죠. 그래서 드디어 4%를 다시 넘어왔고요. 1.24% 올라갔고 2년물에 3.98로 5BP 올라서 1.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도 이제 102.27로 좀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유로화 대비에선 강세했는데 엔화 대비에선 좀 약세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반납했죠. 자, 비트고인 63,175불로 0.64% 올랐고요. 에더링 2441불로 0.72%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비농업 부분 고용이 지난주에 잘 나오고 이번에 기름값까지 올라가면서 자, 11월달에 금리를 두 번 내리겠다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확률에서 사라졌고 지금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 레리 서머스 교수는 50pp 내린 게 좀 실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5에서 4.75까지 한 번 내리겠다가 8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아예 안 내리겠다. 지금 유지하겠다가 15.5%로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원래는 한 4%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4.25에서 4.5까지 한 번만 내리겠다가 76.2%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급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3월까지 3.7에서 4%까지 내리겠다가 52.5%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영해서 이념을 채권 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독일 쪽이 공장 주문이 좀 예상보다 좀 못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럽 쪽이 이제 유로아가 좀 약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달러도 좀 강세인데 다행히도 엔화가 좀 강세로 좀 보여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일단은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오늘 크레딧 체인지 지수가 나왔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10월 8일이죠. 10월 7일, 월요일 날 크레딧 체인지가 89억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66억 달러나 쓰다가 이제 120억 달러에서 자, 그래서 크레딧 변동이 89억 달러로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고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크리즈된 89억 달러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신용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제 신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네, 저기 여기 아, 크리스틴 라틴의 e트레이드 쪽에서는 네, 머건스틀리에서 나온 거죠.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11월 달에 50pp를 내릴 확률을 아예 없애버렸다. 킬했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연준의 금리가 이제 아예 11월 달에 변동도 앞으로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면은 아예 이제 변동이 없을 거다.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 15% 정도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 웨이스는 어차피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모건스틀리 쪽에서는 예, 이미 소비 이제 경기순환이죠? 자, 이쪽이 안전한 주식 보다는 더 괜찮지 않겠냐. 자, 요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골드만삭스 데이비 코스텐도 목표 12개월 목표 주가를 6,300 에서 6,300 으로 올렸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6,300 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크게 도움을 주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 올해 말까지 한 6,000 정도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메인스트릿 리서치 쪽에 제임스 더마트는 6,150 까지 올해 말까지 갈 거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나온 어, 이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침체는 안 올 거다. 이러면서 6,150 으로 올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실적 기간이 시작되죠. 금요일날. 여기서 실적들을 보면서 아마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경계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잘 안 내리는 그거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없어졌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침에도 얘기 드리지만 골드만삭스는 침체 확률을 15%까지 떨어뜨리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시장을 좀 흔들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 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또 공급망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항만 파업이 이제 해결되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고 허리케인 아일린도 이제 조금 복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밀턴이 또 오고 있어서 좀 걱정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종목으로 보시면은 1936개 종목이 올라갔고요. 4,337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이 좀 떨어졌고 이 핀 비즈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빅텍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아마존 3%, 테슬라 3.70%, 구글, 애플도 2% 넘게 떨어졌고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들도 좀 많이 떨어졌죠. 방어 역할을 잘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 조금 떨어졌던 일라이릴리가 2.27% 좀 올랐고 바이자도 2.2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늘 AI 서밋을 했죠. 그것 때문에 2.24% 정도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들 외에는 다들 약세를 보여줬고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준 그런 날이었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주의 주식들 중에 엔비디아가 오늘 잘했죠. 2.24% 올라갔는데 이거는 오전에도 얘기 드렸을듯이 엔비디아가 AI 서밋을 워싱턴 DC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가 모멘텀을 좀 타고 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외에는 TSMC도 1.85% 정도 올라갔고 마이크론.com도 좀 올라가고 SMH가 0.16% 정도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좀 올라졌고요. 필라데비아 안도체 인덱스는 0.27% 하락을 했습니다. 좀 떨어진 수익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만 좀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엔비디아 CEO 젠순 황이 내년도 2025년 CES죠. 내년 1월 정도에 열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커가 된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오늘 SMC이 15.79%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디테크 터빈 10%, 비직스도 3.4% 엔비디아, 휴렛 패커드, 사운드, AI 이런 주식들이 오늘 참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일단은 SMC이 폭발을 한 거죠. 공매도 쇼스키즈가 났습니다. 공매도가 워낙 많이 껴 있었는데 오늘 예 지금 SMC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10만 개나 AI GPU를 분기별로 지금 인도를 한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15% 갑자기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금 수혜를 엔비디아만큼이나 더 잘 올라가는 거죠. 오늘 엔비디아까지 같이 올라가서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제 회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워놓은 네 적중 주가 45%를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딜타 터비 차트를 한번 보일 수가 있으면 SMCI 가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RSI 가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53.97까지 한번에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내려가던 흐름을 조금 끊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위험요소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할해서 열매를 조금씩 이렇게 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 예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자동차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은 또 올라간 건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오늘도 계속 올라갔고 골드만삭스가 20%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생지수 올랐죠. 리오토가 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니오가 0.2% 올랐고 샤워팡도 2% 올랐고요. 루시드가 차량 인도를 좀 잘해서 2.40% 정도 올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오늘 차량 인도를 2242대 정도 인도했다. 예상이 2242대였는데 2781대 정도 인도하면서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늘 좀 떨어졌죠. 240불 때까지 3.70%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동차들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네. 물가가 올라가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 금리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테슬라가 좀 올라간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보시면 네. 조금 RSI가 50일까지 좀 밀렸고요. 오늘 사실 거래량 많이 없었습니다. 6,700만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목요일 날이죠. 10월 10일 날 공유 택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로봇 택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기다리면서 오늘 거래량 많지 않았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오늘은 21동 분석이 약간 뚫린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뭐 특별한 낙지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 로봇 택시 관련된 예 초종장이 더 배포가 되고 있죠. 위 로봇 여기 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피보텔 모멘텀이 될 거다. 회사에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좋은 발표가 나주길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구겐하임 쪽에서는 요거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봇 택시 쪽에서 상업화 시키는데 효율적인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구겐하임에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의견을 내놨죠. 워낙이 계속해서 팔자 의견을 내놨고요. 모건 스텔리도 뭐 모건 스텔리, 아담 조나스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팔자 의견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팔자 안 좋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요. 뭐 적정한 주가는 그 중간에 지금 200불 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모델 Y가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죠. 한번 충전하면 337마이까지 간다. 이렇게 조금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테슬라의 비전만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게 좀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이런 발표가 났고요. 내년 1, 2분기에 FSD도 이제 조금 발표가 나고 이제 허락이 되죠. 이제 승인이 나고. 그러면 비전베이스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이코가 테슬라 사이버트럭 보험을 커버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이코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가이코가 사이버트럭 보험 처리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잘못된 오보가 있었는데요. 가이코에서 사이버트럭도 커버한다. 이런 발표가 잘 났습니다. 가이코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또 하나죠. 워런 버페트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이제 47% 밖에 안 깨 있었는데 조금 세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소식이 반도체 쪽은 8월달에 매출이 21% 늘어났다. 이런 소식을 아침에 전해드렸고요. 구글이 오늘 이제 재판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앤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이제 플로이스토어에서만 이제 게임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자 이 에픽게임스를 직접적으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라. 자 이런 판결이 나와서 자 이거는 또 상소를 한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도미노 델타 항공 발표가 있고요. 여행주들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는데 오전에도 FOMC 의사로 오기 15일 10일 날 나오고 11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CPI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CPI 릴라 BPI 그 다음에 이제 TSMC의 9월달 판매 그 다음에 AMD 쪽에 인공지능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아마존 프라임 데이도 있고요. 자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베란다 방송 이렇게 마쳤고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